안녕 보링차들 예보링입니다. 5월에 축제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가을축제 브이로그를 들고 왔어요. 대학은 축제를 봄, 가을에 2번을 해서 이번에 가을축제를 했답니다. 그럼 장난 말고 바로 보여드리고 시작! 지금은 저희는 팔찌를 받으러 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거 봐봐요. 팔찌를 받았어요. 이거가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양존에.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오늘 10시 반 수업이거든요. 수업 가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이만 수업을 가볼게요. 아 역광이구만. 근데 발가 괜찮은데? 몰라요. 벌써 크리스마스 노래 나왔는데? 아 너무 좋아. 나 진짜.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 하면 되나? 난 한 달 전부터 캐롤 누르면서 더 골받떠러. 저희는 또 다른 수업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또 다른 수업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거보다 많아진 것 같지 않냐? 푸드트로? 어. 아 오늘 수업 끝! 아무튼 저희는 지금 보스하러 갈게요. 해당으로 물려주시고. 네. 반식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세우셔서. 되게 잘 되셨는데? 이빈아 왕 솜사탕이 됐어. 왕 솜사탕. 저는 솜사탕을 만들었어요. 얘는 포도맛이고. 저는 갑자기 포도맛이랑 딸기만 섞었어요. 아 근데 니키 홀스 색깔 예쁘긴 해. 안녕. 형 누구야? 귀여워. 메롱하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왜 메롱해 근데? 형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는 걸까? 여보 형 구독자 수가 아주 많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수수? 수수가 아니라 구독자 수. 아 그렇다. 수수 이런 애가. 우와 맛있겠다. 아하하하. 우리 반찬 할래? 하하하하하하. 저희는 지금 인생 레커스를 찍으러 왔다. 이쁘세기 레전드 없어. 팔찌이나 자랑하자. 나와서 찍겠지? 나와서 찍어. 나와서 찍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됐어. 재정비 완료. 우리 포즈를 뭐해? 포즈를 뭐해? 대충해. 야. V. 꽃받침. 팔찌. 하트. 됐어. V. 꽃받침. 하트. 팔찌. 원래 오늘은 두 점 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두 점에 예약을 했어요. 실수로. 두 점에서 술을 못 팔아가지고 저희가 술을 직접 사야 돼가지고. 식사 가볼게요. 이거 두 개 3,300원이니까 이거 두 개 사고. 이거 두 개 사고. 침술 하나 사고. 침술 하나 사고. 야 근데 이슬 도독했나 한번도 안 먹어봤어. 주스야 주스. 술 마치 1만원. 원래 두 점은 이놈 봐. 너 그때 거기 안 감았지? 우리 1위로포 더 샘했어. 우리 1위로포 갔을 때. 2만원에 갑자기 13,000원이래. 맞아. 안녕. 저희는 좀 취했고요. 이제 10대치를 보러 가볼게요. 10대치 너무 하고 싶어. 10대치 너무 하고 싶어. 소중한 편정이 많아. 둘이 많아. 둘이 많아. 둘이 많아. 둘이 많아. 둘이 많아. 하나, 둘, 셋. 담백한 보이스로 수많은 분들의 뒤를 구강시켜주시는. 시어송라이터. 조수빈님을 뜨거운 박수로 많이 해주시죠. 안녕. 안녕.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래부팅이야. 너 내게 대표로. 아 알다. 여러분들 영상이 네 목소리도 실린다. 아 맞아. 너 곁에 있을게. 너 곁에 있을 때. 오늘 축제 슬로건이 한양으로 물들이다 만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색상이 드라데이션 색상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너무 가열된 나머지 너무 앞쪽으로 벌린 것 같아요. 우리 딱 10cm만 벌어져볼까요? 우리들의 고등학생은 10cm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저 공연 길게 해도 돼요? 네. 네. 나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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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상 텐니스에 넣지 못했던 여러분 앞에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짧게 짧게 이렇게 다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제 10cm 분들이 12시 넘어서까지 공연하고 가셨는데 제가 막차가 11시 반이었단 말이에요. 막차는 당연히 놓쳤고 그래서 오늘 첫 차 타고 집에 왔어요 이제 다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게 통학러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놀러 온다 해가지고 연예인은 따로 안 볼 거고 그러면 오늘도 축제하러 한번 떠나볼게요 안녕 저희는 수업을 듣고 제가 초콜릿 먹방을 해볼게요 안녕 수업 듣고 올게요 날씨가 이상해 여러분 비가 와요 오늘 집에 오고 싶었어? 응 야 비 개많이 온다 점점? 짠 뭐해? 나 내일 콘서트다 누구 콘서트? 부원파엑스? 아니 케이콘 간다고 부원파엑스 갔다 왔어? 넌 왜 친해 그때? 김박이었다 너 친하지 않나? 안 친하지 않나니까 아 그러네 아 일단 왕슬리 내려가자 가자 가야 돼 왜냐면 너무 늦으면 왕슬리도 웨이팅을 까일까? 아니 저희 이제 주점에서 원래 안주를 시키고 있었는데 한 시간 정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취소하고 왕슬리 쪽으로 내려가서 놀러 가고 있고요 이거 살짝만 내려가면 어휴? 이거 뭐야? 나 ميت 왜 문을 도와 어때 속 바로 확 풀려요 제주 나 진짜 브릿지 개 좋아하는 거 알아? 나 어제 빛나티 와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 개 좋은 거지 이제 빛나티 진짜 한 두 걸음 앞에 있었어 저희는 여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원래 중도가서 공부하려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띠지도 받았지 오늘은 사실은 그냥 크러쉬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갑을 또 잃어버렸나? 벽 있잖아, 바보야 바보아니야, 내가 바보야 나한테 똥짜루 괜찮지 웃기지? 응 잘 보고 있어요 안녕, 저희는 지금 나와서 8시 40분 정도인데 이제 도청국장 가서 크러쉬님 보러 갈게요 도청국장으로 가볼게요 소개합니다! 크러쉬입니다! 왜요? 아, 왜 이렇게 못 준비 됐어 아, 뭐야, 냄새 안 돼? 괜찮다 우리 한양대 여러분 오늘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제 오늘 대학교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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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랑 연습 하나만 합시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넌 헤비 헤비 합질러 빅빅 하면 여러분들 빅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인사를 해야 해 나도 헤어지기 싫어 저희가 크러쉬님을 다 봤는데요 내일 4강 시험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준 것 같아요 이제 브이로그를 마칠게요 그러면 3회가야 축제 브이로그 가져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어허허허허허허허A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